안녕하세요. 강성진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드 혼자서 해볼건데요. 오늘 또 쇼다운이랑 짐그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그랩부터 콜드로 쭉 갈게요. 아예 좀 안좋았거든요. 셀리가 두명이어서 근접크릭이 상대방은 로사가 있는데 저희는 셀리가 있어가지고 셀리가 좀 나쁘진 않나요. 셀리가 한건 나쁘지 않은 캐릭터라서 저는 제가 독식하고 어? 와 이걸 나이 어디갔냐 어 잠깐만요. 골트가 골트가 힘든 캐릭터라서 좋았고 일단은 농락좀 해볼게요. 아 잠깐만요. 제가 농락을 당하겠어요. 나이스 저 지금 셀리가 잘해요. 셀리 컷 도망갈게 아임샤이 트롤 저 저 이거 아 이거 너 민폐거든요 지금 로사는 잡히고 제가 다 먹을게요. 아 내가 이거 어깨 어깨 죽어 죽어 저거 이제 바보라고 하자 지진이 없는데 이거 죽어 아 마지막 마무리 아 아 이거 스탑파라이 아 아 아 상자가 아 상자가 안 모였어요. 솔로 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쪽에 이제 아주 위험한 저기 셀리가 더 칸 있네요. 어 야 셀리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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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런 아 아 아이 너무 못하는데요. 아 이거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진짜 이깁니다. 이런데 지면 나 진짜 망한데 이깁니다. 일단 전 저 먹을 거 좀 먹을게요. 그냥 아 바퀴 바퀴 레오나 뭔데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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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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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오야야야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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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뚜기 꼴뚜기 어? 음 음 아, 괜찮아요 4등 1인분 상당을 가볼까 호우가연 짠 아휴 어? 2차 솔로 한판 더 해보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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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띠 띠 블레디 굿 으 승 듀오도 세포 한번 해볼게요 아 저 팀 셸리 야 너 뭔데? 너 뭔데 우리 셸리 기를까? 담담이 어? 신구야! 제가 도구가 가리지 않으러 가는데 어? 히어로! 어허어! 어허어! 이게 도구가 잊어버렸어요? 마리아! 도둬어 잊지 길 이씨 애플리모 일로운 내가 다 놀아 다인마 실리가 맞고 끝이 잘했어 실리아는 바보가 참 zweiten 도망가야지 뭐하는거에요 바보야 이런 바보 멍청이 바보이 안돼 도망가했다 이거 먹으려고 먹지마 먹지마 헬리니 먹지마 다 죽어 그냥 아주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여기서 이제 또 강강진 클라스 나와주면서 에이 왓츠인 뭐냐 예 에어 아 역시 또 클라스가 후우 다음번으로 고우 고우 예 요리 sometimes 흰 이렇게 ética 건배 지랄 금렁 고고고고고고가 단 tal 찍호 다리 바보이 내가 바보네 오 내가 바보가 있네 뚜둔 쉴 것에다가 쉴 어 에이미 에이미 참치 응 아니야 아니야 보사 아니야 아이고 응 너 바보야 내가 왜 오냐 왜요 뭐라 뭐라 아이고 오긴 하구나 영 아니야 영 아니야 맞춰번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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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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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온 제가 콜태가 제일 좋은거 같아요 어려운데 저는 이 캐릭터가 잘 저한테 잘 맞는거 같아가지고 공개도 콜태가 지금 십실랭크거든요 이쁘만 다수진보라 친구가 이거 먹고 와야지 바보야 오지마봐 야 정선민 문제 동선민 어떤 소리야 오지마바 너는 뭐하는거야 너 바보야 너 우리 팀도 정말 바보나 죽어 죽어라고 죽어어어 여기 유튜브가 유튜브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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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수민이 아니고 천수민이구나 아 잠만요 에임 에임 사물함에 두고 왔어요 저 에임이 사물함에 있나보네 아 진짜 하지만 실력은 어디에 있다는거야 에임만 사물함에 두고 왔습니다 엄마 쇼펀치 이거 레온이야 레온은 정말 와우 판타스틱 내 방어막 가라 저기 안가 오 잠대임 또 사물함 가 오우 엄마 쇼펀치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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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럼땐 150점 싹 그래서 탁 그래서 끝 아 이것도 150점 바운드 봐야하는데 바운드 안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운드 로 고 바운드 로 고 바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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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티에서도 탁 탁 탁 탁 탁 탁 계속 캐리 딱 탁 일단은 내 출다음부터 한번 바운드 반 일어나봐 일어나봐 계속 끝내려고 하는데 하고 바운드 두판만 더 할게요 꼴뚜기 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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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가 봐 드디어 이라는 전 습프팔이 도 무슨 런 엔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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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라 아 가운드 딱딱딱 으 또 제가 코트 실내에서 찍으려고 딱 바운치 로 Knock on 바운치 로고령스 오호아 아 우웩 이거 막판으로 그냥 바운티를 바운티 처음에 자 마지막판으로 꺄어우어 아우 잠만다 에 emergency 진짜 사물함을 주고 갔나에잉 에임 사무라맨 에임 사무라맨 어 마이갓 게임수 에임은 사무라맨 상대방 에임 또 사무라맨 상대방 에임 또 사무라맨 죽어라 짜잔 어 얘들 양심 못잡으면 에임 그래 사박자 하나 끊었다 사펄리 사펄리 로사 너로콘 지루고 오줌 지루고 로사 펀치 로사 펀치 타이밍 딱 끝나면서 에임 사무라맨 사무라맨 갖다 와야될 것 같은데 에임 때문에 사망 오우! 마이킹 어 오웅 자 , 왕아 많은 가 80 discouraged 진짜 ret 아니 얘들아 나 키 좀 줘 야 아무리 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지 아 뿅 스블레 누구다? 다 그냥 잠깐만요 아 이거 상자 하나만 그냥 막판 딱 찍어버리고 아무래도 상자를 다 다 다 다 다 굿 굿 굿 이제 4번 핌 마지막판입니다 헐! 으아아아아아 연기 아닐까요 이거? 슈퍼... 진짜... 저거 알았죠? 슈퍼... 오케이 가울이야 가울이도 2등을 한다 어 안녕 스파이크야 죽어 왜 스파이크 안 죽어 우리 사모 사연 계정이 안돼 사모야 사모야 내꺼야 사모야 내꺼야 사모야 내꺼야 사모야 그래도 그렇지 킬 뺏어먹는건 아니고 그렇지 그래도 5대 1으로 그분이 안되나 3개 클러스 2개만 얻은데 3개 클러스 1으로 쉴리, 안이타, 타모 모코트 복구 쉴리, 복구, 모, 니타, 오도 쉴리, 아, 정말냐 아,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이 스타파트가 두개가 된 블록들 있잖아요 와우, 그냥 세리벌까지 그리고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녹화 중세상 녹화 중세상